Q. 제가 좀 지키려? Q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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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아 아 아 죽을 뻔했다 대처 있는 것 같고 아 대체 잡았어야 되는데 그럼 밴딧이 편했을텐데 불빛 또 있고요 드로닝 짝배 드로닝 3점 해치에 열렸어 아 드로닝 못 잡았어 썸아 여기 온다 어 2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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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서재에게다 그냥 찍을게요 샷건이야 라이언 샷건이에요 어? 라이언 샷건 흰계로 내려올거에요 거리 두고 있으세요 탁! 예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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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예거 못 돌아오네 기차에서 버티컬 중 버티컬 또 시작이네 아 벽 열린다 아 이거 트랜치 잡았어 내가 내려갈게 오시면 힐 해드릴 수 있어요 쪽방으로 갈테니까 힐 가네 쪽방? 어디 쪽방? 벵크리 블랙 오시면 말씀하세요 아 대기실 아 대기실 대기실 왔어 하나밖에 없어요 들어온거 같아 들어온거 같아 어 들어왔어 설 다운드 설 다운드 설 계속 타고 있다 얘네들 경 기본 여기 한 마리에σω 앗 벨커리 좋으시오 벨커리나 사이트 얘네 먼저 가봐요 아니 아니 글로 가지 잡았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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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잣나잣나잣 엑 나잇 아 쏘면 안 돼 아 쏘면 안 돼 참아참아 참아참아 쏘면 안 돼 ㅋㅋㅋㅋㅋㅋ 얼음이 잘했어 얼음이 훌륭해! 훌륭해! 얼음이 훌륭해! 아니... 클레모가 안 부서졌어 나는, 나는 글로 나가라는 게 아니었는데 제가 좀 있을 것 같으니까 한 번 보고 가시라는 거였는데 바깥으로... 있다가 들어왔어 아니, 그니까 외부에 있을 수 있으니까 좋은 방법이긴 했는데 크... 클레모가 있어어.. 총을 쐈는데 안 부서졌어 아... 총으로 쐈는데 그거 연쇄력 느려가지고 과연 내 드론을 찾을 것인가 옷장 뚫어놨어 애들 히히히히히히히히히 못찾겠지 못찾겠지 어 뭐야 뜬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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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못잡았어 왜 안맞지? 아 왜 못 쏘는거지라고 해야되나 왜 못맞추는거지라고 해야되나 아 로비 일단은 죽었어요 제 드론이 있으니까 뭐 로비에서? 아 근데 채광했어 채광했어 어 이게 뭐지? 에이사이트 비었고 에이사이트 비었고 에이사이트 비었고 아아아 지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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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뜬지 마지 벽 뜬지 마지 벽 뜬지 마지 벽 뜬지 마지 아... 어메이징 에임 진짜 어... 아니... 저기... 여기...? 아... 내 발트릭 캠 설치해놨 흐우즈 2층에 꼽는 퀴즈 하나 웨스트 복도 웨스트 그 개다 천문 개다 다 내려와 큐즈 G.I.2에 들어갔다 왔다 웨스트 B.4 큐즈 C.I.2에 들어갔다 오스트 오스트 앞에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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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잇 흤 퀴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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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어? 아 드랍했네 아 여기서 이렇게 되는구나 그 갱동고 쪽이 2층에 있는 거 아는 사람? 2층 확인하자 주방 미라 골드 하나 있어요 주방 미라 골드 스모크 다시 A 사이트 안으로 들어갔어요 짝타 안 찍고 있어 1층 A 사이트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주방 안에 하나 더 있어요 미라 이건 짝타 뽑고 1층 나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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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래 요거 컷 주방에 하나 A 사이트 일어난 게 나 와이 디퓨저 어디 있어 지하 그 냉동고 계단 일로 떨어졌어 냉동고 아 헤드 번쒀어 흘리고 내려갔어 아 바로 앞있어 바로 앞있어 바로 앞있어 거의 핵인데? 프리파이어는 기본이지 이런건 떨어진 소리를 들었을테니까 스폰키를 한다고 노마드랑 꽤 위험하겠는데 나아 스폰키를 한다가 여기였어? 어 이걸 예언한거구나 내가 난 여기가 여기만 한게 아닌데 어 어